제 36회 한국어 능력시험 2. 듣기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다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왜 이렇게 옷이 다 젖었어요? 밖에 비 와요? 네. 집에 오는데 갑자기 비가 오네요. 우선 이걸로 좀 닦으세요. 2번 수미 씨, 여기예요. 여행은 즐거웠어요? 네. 그런데 비행기를 오래 타서 그런지 좀 피곤하네요.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가방 이리 주세요. 제가 들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번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 교육을 받으려는 목적을 조사한 결과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능력 개발과 지식 습득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진학률은 높아졌지만 취업률은 낮아지는 현실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요새 날씨가 계속 춥네요. 내일은 기온이 더 내려간다고 하던데. 내일 야유에 가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5번 요즘 새로 이사할 집을 알아보고 있어. 왜? 지금 사는 집 아주 마음에 든다고 했잖아. 6번 가족들하고 캠핑 가고 싶었는데 이것저것 사야 할 게 너무 많아서 못 갔어. 텐트같이 캠핑에 필요한 물건들이 다 갖춰진 데가 있다던데? 7번 요즘 사무실 분위기를 카페처럼 편하게 바꾸는 회사들이 많대요. 그런 데서 일하면 일할 맛 나겠네요. 전 오히려 일에 집중이 안 될 것 같은데요. 8번 저 부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해외 연수 개인 사정 때문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은 기회인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죠.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여보세요? 오늘 아이들하고 외식할래요? 우리 자주 가는 그 중국집 있잖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 식당은 예약해야 하잖아요. 네. 당신한테 물어보고 하려고요. 그래요? 그럼 난 퇴근하고 바로 그리로 갈 테니까 7시에 봐요. 10번 오늘 환자가 좀 많네요. 많이 기다려야 돼요? 네. 환절기라서요. 한 시간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접수해 놓고 나갔다 와도 되죠? 네. 볼일 보시고 늦지 않게 오세요. 11번 저희 집 커튼을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이쪽으로 와서 보세요. 책자에도 많이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가게에는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어서 책자를 좀 봐야겠네요. 그럼 앉아서 천천히 보세요. 마음에 드는 거 있으시면 댁으로 가져가서 달아드릴게요. 네. 일정은 모두 짰고 장소도 곧 확정될 것 같아요. 그런데 특강해 주실 분을 못 구해서 걱정입니다. 그건 내가 알아볼게요. 지난번 그분을 다시 한번 모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전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그럼 휴가 때라도 한번 가보세요. 미리 예약하면 더 싸대요. 14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사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의 난방 온도는 18도를 유지해 주시고 점심시간에는 사용하지 않는 전기 제품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5번 인주시에서는 지난 4월부터 맞춤형 순찰제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각 구역마다 담당 경찰관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구역 게시판에 담당 경찰관의 사진과 연락처를 붙여두고 주민들이 24시간 연락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도입한 지 6개월 만에 범죄 발생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 이 제도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도입한 지 6개월 만에 범죄 발생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 상인협회 회장님께 인기 비결을 들어볼까요? 그 비결은 바로 도시락 카페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먹을거리 중에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도시락에 담아 이 카페에서 먹습니다. 마치 소풍을 온 것 같지요? 이게 입소문을 통해 알려지면서 저희 시장은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분들도 많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수미 씨, 요즘 왜 컴퓨터 학원에 안 다녀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서요. 지금 아는 것만 잘 활용해도 컴퓨터 못해서 힘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굳이 학원을 더 다닐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뭐든 좀 깊이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요? 특히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요. 전문성이 강해질수록 경쟁력이 되잖아요. 18번 수미야, 좀 전에 동아리 후배한테 무슨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해? 왜? 그 후배는 동아리 일도 다 맡아서 하고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 칭찬할 만하지. 그래? 근데 후배가 그런 칭찬을 들으면 나중에 거절하고 싶어도 못하겠어. 그 칭찬에 신경을 써서 그 말대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거든. 19번 어, 도서관에 자리가 없네. 우리 커피숍에서 공부할까? 그래도 괜찮을까? 꽤 오래 있어야 하는데 주인한테 미안해서. 글쎄, 난 별로 문제 될 것 같진 않은데. 커피숍은 원래 이야기도 하고 책도 읽으면서 공간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대신 우리는 커피값으로 그걸 지불하는 거고. 그래도 다른 손님들도 생각해서 적당히 일어나야지. 20번 최 교수님, 이번에 화해의 기술이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그 책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화해를 원한다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화해하려고 할 때 상대방의 말과 행동만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건 관계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악영향을 줍니다. 내 말과 행동에 대해 먼저 살피고 말해보세요. 상대방의 환한 미소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넌 좋겠다. 혼자 살아서. 나도 독립하고 싶은데 아빠가 너무 보수적인 분이라서 못하게 하셔. 스무살이 넘었는데 네가 막내라서 아빠가 특히 예뻐하신다면서? 그리고 집에서 회사가 가까워서 다니기 편하잖아. 왜 그렇게 나오고 싶어하는 거야? 가깝긴 하지만 교통이 불편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나도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소용없어. 혼자 사는 게 힘들 때도 많아. 지금까지 네가 신경 안 쓰던 빨래, 설거지 이런 것도 다 해야 하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난 혼자 사니까 늦게 일어나고 밥도 잘 안 먹게 되더라. 다시 들으십시오. 넌 좋겠다. 혼자 살아서. 나도 독립하고 싶은데 아빠가 너무 보수적인 분이라서 못하게 하셔. 스무살이 넘었는데. 네가 막내라서 아빠가 특히 예뻐하신다면서? 그리고 집에서 회사가 가까워서 다니기 편하잖아. 왜 그렇게 나오고 싶어하는 거야? 가깝긴 하지만 교통이 불편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나도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싶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소용없어. 혼자 사는 게 힘들 때도 많아. 지금까지 네가 신경 안 쓰던 빨래, 설거지 이런 것도 다 해야 하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그리고 난 혼자 사니까 늦게 일어나고 밥도 잘 안 먹게 되더라. 21번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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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그걸 좀 바꿔보면 어때? 잔마켓 있잖아. 부서 이동을 원하는 직원들이 직접 희망 부서에 자기를 홍보하는 것 말이야. 나도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용하기가 좀 부담스럽네. 괜히 부장님 눈치도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회사에서도 이용을 권장하는 편이고 이용해본 사원들도 만족스러워하던데. 다시 들으십시오. 영우 씨는 회사 생활 어때? 나는 일이 적성에 안 맞아서 좀 힘들어. 그래? 그럼 부서를 좀 바꿔보면 어때? 잔마켓 있잖아. 부서 이동을 원하는 직원들이 직접 희망 부서에 자기를 홍보하는 것 말이야. 나도 그런 게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용하기가 좀 부담스럽네. 괜히 부장님 눈치도 보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회사에서도 이용을 권장하는 편이고 이용해본 사원들도 만족스러워하던데.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마라톤 중 가장 어렵다는 아마존 정글 마라톤을 완주하고 온 김동진 씨를 만났습니다. 이런 어려운 도전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어서 아마존으로 떠났습니다. 정글 마라톤은 완주한 사람이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그곳에서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때 느낀 기쁨과 감동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주보다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도전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바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망설였다면 도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런 성취감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마라톤 중 가장 어렵다는 아마존 정글 마라톤을 완주하고 온 김동진 씨를 만났습니다. 이런 어려운 도전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어서 아마존으로 떠났습니다. 정글 마라톤은 완주한 사람이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그곳에서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때 느낀 기쁨과 감동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주보다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도전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바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망설였다면 도전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런 성취감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25번 26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요즘 대안학교 알아보고 있다면서? 응. 우리 애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개성도 워낙 강하고 대안학교에 가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지. 일반 학교는 아이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다 고려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애도 대안학교에 보냈잖아. 근데 난 일반 학교와 많이 달라서 고민스러워. 대학도 가야 하는데. 뭘 망설여. 공교육과 방식은 다르지만 거기도 입시에 필요한 공부는 다 해. 좀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개성 강한 아이에게 딱 맞을 것 같은데?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대안학교 알아보고 있다면서? 응. 우리 애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개성도 워낙 강하고 대안학교에 가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지. 일반 학교는 아이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다 고려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애도 대안학교에 보냈잖아. 근데 난 일반 학교와 많이 달라서 고민스러워. 대학도 가야 하는데. 뭘 망설여. 공교육과 방식은 다르지만 거기도 입시에 필요한 공부는 다 해. 좀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개성 강한 아이에게 딱 맞을 것 같은데? 27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해외 전시에서는 외국인들의 반응이 굉장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매력 때문일까요? 무엇보다 우리의 전통종이 한지의 매력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전등 갓 좀 보세요. 10년 전에 만든 건데 아직도 색상이 선명하고 아름답잖아요? 제가 예전에 잠시 조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아름다운 색깔입니다. 그게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지로는 화장대, 서랍장 같은 실용적인 물건부터 아름다운 장식품까지 못 만드는 물건이 없어요. 제 전시회에 오셔서 한지로 만든 서랍장에 반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선생님, 이번 해외 전시에서는 외국인들의 반응이 굉장했다고 하던데요. 어떤 매력 때문일까요? 무엇보다 우리의 전통종이 한지의 매력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전등 갓 좀 보세요. 10년 전에 만든 건데 아직도 색상이 선명하고 아름답잖아요? 제가 예전에 잠시 조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아름다운 색깔입니다. 그게 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지로는 화장대, 서랍장 같은 실용적인 물건부터 아름다운 장식품까지 못 만드는 물건이 없어요. 제 전시회에 오셔서 한지로 만든 서랍장에 반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29번 30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비만율이 낮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굳이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고연량식으로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죠. 예를 들어 운동 부족 등의 요인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현재 비만세를 도입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국가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도 열량만 높고 영양가는 없는 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세금을 내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비만율이 낮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굳이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사업자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상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내다봐야 합니다. 고연량식으로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죠. 예를 들어 운동 부족 등의 요인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1번 32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요즘 청결한 환경이나 생활습관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깨끗한 환경에서 지내면 좋죠. 그런데 과연 좋은 점만 있을까요? 지나치게 깨끗해진 환경 때문에 오히려 세균에 대한 면역력을 잃어버리기 쉽죠. 우리 몸은 적당한 세균에 노출되어야 면역력이 길러지는데요. 일리예로 태어난 지 2년 이내에 항균요법을 받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피부병 발병률이 6배 높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적당히 먼지를 접촉해야 알레르기를 막아주는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죠. 청결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지저분한 곳이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청결한 환경이나 생활습관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깨끗한 환경에서 지내면 좋죠. 그런데 과연 좋은 점만 있을까요? 지나치게 깨끗해진 환경 때문에 오히려 세균에 대한 면역력을 잃어버리기 쉽죠. 우리 몸은 적당한 세균에 노출되어야 면역력이 길러지는데요. 일리예로 태어난 지 2년 이내에 항균요법을 받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 피부병 발병률이 6배 높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적당히 먼지를 접촉해야 알레르기를 막아주는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죠. 청결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지저분한 곳이 있어도 괜찮은 겁니다. 33번 3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중소기업회 회장 김지호입니다. 오늘 이 간담회는 정부의 글로벌화 사업 계획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글로벌화 사업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 및 수출 활성화를 통해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기업 주도의 수출 환경을 바꾸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중소기업회 회장 김지호입니다. 오늘 이 간담회는 정부의 글로벌화 사업 계획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부탁드리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글로벌화 사업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자리 창출 및 수출 활성화를 통해 국내 경제를 안정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기업 주도의 수출 환경을 바꾸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35번 3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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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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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대표님은 날씨 경영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조금 생소한 말입니다. 날씨 경영이 어떤 사업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날씨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 경영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기업이 날씨 정보를 통해 미리 제품의 매출이나 소비자의 구매 욕구 선호 상품 등을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면 경제적 손실을 극복하고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국내 산업의 70에서 80%가 날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기상산업이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날씨 경영을 도입한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미래 유망 사업으로 선정할 정도로 점차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 정보는 단순히 재해 예방 차원을 넘어 경영 이익과도 연결되는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대표님은 날씨 경영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조금 생소한 말입니다. 날씨 경영이 어떤 사업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날씨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 경영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기업이 날씨 정보를 통해 미리 제품의 매출이나 소비자의 구매 욕구 선호 상품 등을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면 경제적 손실을 극복하고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재 국내 산업의 70에서 80%가 날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기상산업이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날씨 경영을 도입한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미래 유망사업으로 선정할 정도로 점차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 정보는 단순히 재해 예방 차원을 넘어 경영이익과도 연결되는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겁니다. 37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농촌이 환경보호의 기능을 하고 있다니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에요. 우린 농촌하면 흔히 식량공급의 기능만 떠올리잖아요. 그럼 박사님 농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능에는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환경보호 기능 외에 공익적 측면의 기능도 있습니다. 전통 문화를 보존시키고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킨다는 거죠. 농촌에 이런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농가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농업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사회에 돌아오는 혜택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농업이 경제지표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들으십시오. 농촌이 환경보호의 기능을 하고 있다니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에요. 우린 농촌하면 흔히 식량 공급의 기능만 떠올리잖아요. 그럼 박사님 농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기능에는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환경보호 기능 외에 공익적 측면의 기능도 있습니다. 전통 문화를 보존시키고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킨다는 거죠. 농촌에 이런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농가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농업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사회에 돌아오는 혜택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농업이 경제지표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39번 40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과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모나리자의 미소에는 83%의 행복감에 17% 정도의 두려움과 분노도 담겨있다고 합니다. 이를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율이 모나리자를 사랑받게 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삶이 결국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길인 거죠. 슬픔과 괴로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좌절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감을 유지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과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모나리자의 미소에는 83% 의 행복감에 17% 정도의 두려움과 분노도 담겨있다고 합니다. 이를 모나리자 미소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율이 모나리자를 사랑받게 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삶이 결국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길인 거죠. 슬픔과 괴로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좌절에 빠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감을 유지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힘이 됩니다. 41번 42번 다음은 다큐멘터리 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해마는 수컷이 새끼를 낳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수컷의 배를 보면 캥거루와 비슷한 주머니가 있는데요. 주머니 내부에는 알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혈관들이 가득합니다. 수컷 해마는 알을 가진 암컷을 만나 이 주머니에 알을 받아야 합니다.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해 헛배를 부풀려 크기를 과시하기도 하죠. 일단 알을 받는 데 성공하면 아빠가 될 해마는 블루 캐진 배를 가지고 헤엄쳐 가버립니다. 1, 2개월 후 해마는 수십에서 수백 마리의 어린 해마들을 낳았는데요. 꼬리부터 톡톡 튀어나오는 모습이 정말 신기합니다. 주머니를 비틀어 짜는 듯한 행동으로 출산을 다 하고 나면 아빠 해마는 지쳐버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 보시는 해마는 수컷이 새끼를 낳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수컷의 배를 보면 캥거루와 비슷한 주머니가 있는데요. 주머니 내부에는 알들을 양육하는 데 필요한 혈관들이 가득합니다. 수컷 해마는 알을 가진 암컷을 만나 이 주머니에 알을 받아야 합니다.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해 헛배를 부풀려 크기를 과시하기도 하죠. 일단 알을 받는 데 성공하면 아빠가 될 해마는 블루 캐진 배를 가지고 헤엄쳐 가버립니다. 1, 2개월 후 해마는 수십에서 수백마리의 어린 해마들을 낳았는데요. 꼬리부터 톡톡 튀어나오는 모습이 정말 신기합니다. 주머니를 비틀어 짜는 듯한 행동으로 출산을 다 하고 나면 아빠 해마는 지쳐버립니다. 43번 44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세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는 절친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면 그냥 아는 사이 즉 유대관계가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할 때는 오히려 약한 유대관계가 결정적 역할을 할 확률이 높거든요. 실제로 직장인들의 취업 경로에 대한 조사 자료를 보면 개인적인 접촉으로 직장을 구한 사람 중에서 자주 만나는 친구로부터 정보를 얻었다는 사람은 14%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6%는 가끔 만나는 사람이나 아주 드물게 만나는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었다는 것이죠. 다시 들으십시오. 진정한 친구가 세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는 절친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반면 그냥 아는 사이 즉 유대관계가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할 때는 오히려 약한 유대관계가 결정적 역할을 할 확률이 높거든요. 실제로 직장인들의 취업 경로에 대한 조사 자료를 보면 개인적인 접촉으로 직장을 구한 사람 중에서 자주 만나는 친구로부터 정보를 얻었다는 사람은 14%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86%는 가끔 만나는 사람이나 아주 드물게 만나는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었다는 것이죠.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고서적 하면 흔히 오래되고 뭔가 내용도 어려울 것 같은 옛 문헌들을 떠올리는데요. 박사님은 고서적 중에서도 일상적인 내용의 책들을 주로 연구해 오셨습니다. 왜 그런 책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또 그것을 연구하는 일이 현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고서들은 당시 일반 대중들이 많이 봤던 책입니다. 값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낡아서 볼품없고 버려지는 책들이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는 점에서 중요도는 어느 것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분야도 다양해서 연애소설이나 상업용 문서 편지 작성법을 모아놓은 실형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옛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고서연구뿐만 아니라 역사연구라는 큰 틀에 있어서도 아주 기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고서적 하면 흔히 오래되고 뭔가 내용도 어려울 것 같은 옛 문헌들을 떠올리는데요. 박사님은 고서적 중에서도 일상적인 내용의 책들을 주로 연구해 오셨습니다. 왜 그런 책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또 그것을 연구하는 일이 현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연구하는 고서들은 당시 일반 대중들이 많이 봤던 책입니다. 값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낡아서 볼품없고 버려지는 책들이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는 점에서 중요도는 어느 것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분야도 다양해서 연애소설이나 상업용 문서 편지 작성법을 모아놓은 실용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옛사람들의 삶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고서연구뿐만 아니라 역사연구라는 큰 틀에 있어서도 아주 기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정치 사상을 해석하는 관점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군주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기존의 해석인데요. 군주에게 도덕심은 필요 없으며 이익과 권력을 지키려면 잔인한 방법도 써야 한다는 것이 그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해석 마키아벨리 마키아벨리가 강력한 군주를 요구한 건 맞지만 그것은 비상상황에 필요한 존재일 뿐이고 권력의 바탕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마키아벨리는 냉혹한 정치 기술자로 인식되었는데 새로운 시각에서는 국민과 함께 잘 살기 위한 군주상을 제시했다고 본 겁니다. 진짜 마키아벨리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직접 그의 저서를 읽고 판단해 보시죠. 정치 철학을 고민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마키아벨리의 정치 사상을 해석하는 관점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군주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기존의 해석인데요. 군주에게 도덕심은 필요 없으며 이익과 권력을 지키려면 잔인한 방법도 써야 한다는 것이 그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다른 하나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해석인데요. 마키아벨리가 강력한 군주를 요구한 건 맞지만 그것은 비상상황에 필요한 존재일 뿐이고 권력의 바탕은 언제나 국민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마키아벨리는 냉혹한 정치기술자로 인식되었는데 새로운 시각에서는 국민과 함께 잘 살기 위한 군주상을 제시했다고 본 겁니다. 진짜 마키아벨리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직접 그의 저서를 읽고 판단해 보시죠. 정치 철학을 고민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49번 5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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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